여기 어디지? 바로 앞에 마을이 있다 카페에 있어요 카페 내 생전 내 생전 도시에서 태어난 건 처음인 것 같아 보여요 저 뛰어서 아파트로 갈게요 지금 파랑집에 있어 아 내 생전 도시에 태어난 건 처음인 것 같아 어디에 죽었어요? 파란집 옆에요 파란집이 아마 주유소 사이에 있을거에요 혹시 니네 싸우는데 미안한데 이 화면을 보고 있니? 네 이 도시를 보고라 저희 아까 맨 처음에 거기서 안전히 뒤로 보고 달리시면 돼요 180도 돌리셔서 이미 달리고 있어 아파트로 들어갈게요 네 이미 달리고 있어 바다 끼고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음 산으로 가고 있어 야 우리 그럼 템 온전히 아 템이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 쟤네들 죽이면 템이 존나많아 그쵸 거기서 욕심 때문에 파밍을 하고 있어가지고 간만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야 정글 어디갔냐 잠깐만 급하게 일 있으셔서 쟤네들 몇 명이나 되냐고 한 한 스물 우리 빼고니까 스물네명 어 방자님 저격하러 와 괜찮아 저격 못해 네 계속 지들끼리 싸우는데요 지들끼리 싸운다고? 총살이 계속 들려요 제가 옥상에 지금 왔거든요 야 일본새끼들은 외국애들처럼 말을 안건다 아예 지금 주유소 지금 해를 왼쪽 해를 보고 가는게 맞어? 네 해보고 뛰어보세요 어느정도 걸리지? 한 이거 버리겠다 쓸데없는거 15분 안쪽으로 15분동안 마라톤을 해야되다니 애들이 어딨지? 한룡은 파란집 야이 갸식가야 고맙다 종찰서 앞에 있는 집이야? 옆에 있는 집 어 저분 누구지? 네 파란집이 있어요 병원 아 이제 막 헛것이 보이게 이게 시체인줄 알았어 헛것이 헛것이 보고 나무부리 보고 막 지금 혹시 밑에 계신 분 계세요 엠포? 저 있어요 창고쪽에 계신 분? 어 저 옆에 있어요 지금 서봐요 아아 여기 계신가요 살아계신데 아 죽었는데 다시 온거에요 진짜 돌아가면 가봐요 네 가볼게요 뛰었을거 애들이 좀 돌아와서 갈게요 쟤네들 템 진짜 많다니까 일단은 아까 방자님 죽으신 곳 그쪽 목표로 갈게요 15분이나 뛰어야 되다네 15분이나 15분이나 한 명 발견 힌지에 한 명 아 눈부셔 죽겠어 주유소 앞에 지나간거 봤어요? 저 지나갔어요 편집에 힘이 필요하다고 난 그런거 귀찮아서 안하고 나 오늘거 안올릴거야 왜냐면 지금 정... 지금 정글이가 지금 존나 삐져있는 상태거든 채팅방에 답답하다가 존나 하니까 존나 삐져가지고 안 나오지 비너스 없지 지가 다 갈곰당하지 얘네들 지들끼리 게임하지 어우 나 죽을 뻔했다 그 집에 아직도 있어요? 왼쪽으로 30도 더 꺾었어 내가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더 좋을까 보인다 잠깐잠깐 너네 템은 주웠냐? 지금 M4 다시 먹었어요 이게 원래 방장님건가? 아냐 나 M4 아니야 난 AK야 근데 어차피 탄 없어서 못쓸거야 총 바꾸시다가 어... 아니 근데 AK 총이 없었어 탄이 없었어 아... 누워서 쏘니까 땅에 다 박히더라고 근데 조준을 또 못하는게 조준하면 이게 현미경이야 가까이 쏘면 하하하하 조준도 못해 그니까 그니까 아예 M4를 하려면 2배 줌이 제일 나은거 같애 8배 줌은 무슨 아이 집 애들 다 잡을까 니가 어떻게 잡어 네? 그 뒷문 없어요? 문이야 2개정도 있죠 그러면 측스님이랑 같이 뭐해 어 2배가 좋아 한 명 쫓고 있어요 하나 잡았어요 방 안에 있다네 어... 얘 봐봐 어? 왜 빨간게 뜨지? 이 주변에 사람이 많나? 공장에 하나 어... 왜 그러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난 죽이지 말아주라 이게 서버 끊긴게 아니라니까 주변에 저기 있거나 저기 많거나 혼잡하거나 공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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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난 살 수 있어 둘 잡았어요 야... 아이템 많이 챙겨놔 예 다 깨졌을 것 같은데 아이템 예 다 깨졌어 지금 다리에 몇 분 쌌는데 다 깨졌더라구요 다리에 쌌는데 왜 그게 다 깨져 한방 맞아도 깨져요 저 지금 저 지금 큰 도로 총을 빼놔야겠네 이거 바닷가가 아니라 이렇게 산 계속 타는 거 맞아?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해가 그쪽이니까 진집 좀 와주세요 난 간다 난 가야돼 총 빼는 거 다 어디에나요 저 지금 아파트 근처에요 그쪽으로 가면 얘네네 너무 게임에 몰대해서 재미가 없어 애들이 너무 신중해 존나 여자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뭔 개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정글님하고 정글님하고 기너스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진지하게 하고 역할 분담 어? 이게 무슨 돌댕이가 있고 돌댕이 사이를 지나 어? 뭐야 저기에 침엽수가 있고 저기에 침엽수가 있고 소설왕님 어디세요? 저 옥상이요 어디 아파트? 한쪽? 두 개 붙어있는데 두 개 붙어있는데 왼쪽 오른쪽 옥상 올라와도 어차피 두 개나 통과 돼요 뒤모습 보니까 진짜 베어그리스인데 아 2킬 3킬 0 됐어 이제 나 1킬 나 1킬 나 1킬 3 팀킬 그럼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 근데 어디 갔지 총? 빼놨는데 여기 또 왔어요 옥상 옥상 아 아 아 뒤태가 베어버렸어요 저 한 대에도 안 맞았어요 누가 쫓아오는 거 같은데 먹을 거라도 줘요 그러면 해브리지 말고 먹을 거 해브리지 주면 안 돼요 먹을게 일단 이건 나나 먹어요 같이 기듣 Racing 나 지금 오 왜 바다가 보이지? 핸드폰이 꺼졌구나 올대 없잖아 총이 다 어디 갔지 야 이리로 가면 나 바다로 가는데 지수 어 아니 총은 그 바다에서 이제 오른쪽 가야죠,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이야? 바다를 왼쪽에 끼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을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으로 아시면 돼요, 네 그래 제발 날 좀 잡아줘라 편집을 어떻게 편집하면 인코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지 오늘 거 안 올리면 되지 서 있어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마도 와줘요 어,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어, 누구 왔어 총소리 집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성당 뒤에, 성당 뒤에 아, 아까 오른쪽 20도라고 말씀드렸다고? 대박 성당 뒤에 집 앞 아까 왼쪽 30도 누구야? 나와 오른쪽 20도라면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내려갈게요 보고해 주세요 계속 오케이 기절 그렇죠 왼쪽 30도, 오른쪽 20도 이런 게 어딨어 난 왼쪽 30도만 보였는데 지금 배 맞아서 기절했거든요 네 그래 진짜 자전거 있어야 된다 자전거를 타면 뛰는 거보다 2.5배가 빠른 거야 아 더블제님 네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 흰색, 아니요 갑자기 방 안에서 누가 스폰했어요 그래서 뭐 맞고 죽었어요? 총 맞고 죽었죠 그래요? 쟤는 총 없는 것 같은데? 가방 뭐였어요? 이게? 왼몸에 앰프 하나 들고 왔었어요 그래요? 무탄? 집은 흰집? 어? 저거 누구야? 아까 거기 경찰서 맞은편 흰집 어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아 나 저새끼 어떡하지 아 너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기찻길에 있는 애 저희 없는데 없어? 어이 지금 어떡해 아 이씨 이게 뭐야 또 도망자 인생을 해야돼 아이 맞춰봐 이씨발로 봐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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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너 뒤졌어 어? 맞춰봐 맞춰봐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새끼 해가지고 어? 맞춰맞춰 맞춰맞춰 맞춰라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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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따라오나 봐봐요 얘 어딘지 몰라 아이 자꾸 그 알트키로 알트로 롯디 봐봐요 족간술 하지마 이색끼야 너 나 총 쏠라고 그랬지 줘 빨리 어 어떻게 들어왔지 선물드리러 왔습니다 너 이색 발음 이상하니까 쪽발이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요 피니치하고 스페이스바우 누른 다음에 머리를 두대 때려 일단 시간 끄세요 시간 끄세요 아니 경계를 늦춰서란데 저거 어 템버리나 템버리던데요 어? 아이 뭐 이런걸 갖다가 또 주고 근데 군장을 먼저 주셔야지 어 이거 템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내가 못먹는데 어 그냥 다 다 옮겨요 어? 누구지? 저분 킬 당했어요 지금 어 뭐야 이거 Do you? 아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아 이걸 버려야되구만 그냥 몸에다 놔두는데요 몸에 씌워요 어 근데 이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어 근데 이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어 M4 어 근데 쟤 누구지? 야 쟤가 누군데 이걸 주고 가냔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한국사람이 못들어오는데 아이디를 저희처럼 또리로 맞춰서 들어와서 방금 킬 당했거든요 어 오케이 일로 오시는 분 있어요? 저요 저 자켓 아까 지원하러 갔다가 적이 아니어서 됐고 군장 아 얘는 군장이 없구나 군장이 없었어 비너스님 같은데 비너스? 아니에요 아냐 목소리가 틀려 그래요? 왜 이게 안 아 이거 참 한번 썩어 나갔다가 들어가되나? 그걸 템을 옆에다 두지 말고 캐릭터 보이자 앞에 가운데 거기다 옮기시면 돼요 아 일로 넘기면 된다고? 미미코? 어? 뭐라 그러는데? 저분인 것 같은데요? 미미코 어 군장 여기있네 나이프렌드 기비유 이러는데? 나한테도 보이는데 저게? 네 저기 어드민튼 아 어드민이에요? 어드민 채찌인데 어드민 친구분이 아 친구분이구나 아 어드민 친구니까 한국사람이 들어오는구나 네 아이 또 방송 살려주실려고 아이 참 또 아이씨 야 나 풀템이나 다 뒤졌어 다 혼내줄거야 또 또 우리 죽이실려구요? 아이씨 뭘 또 죽이긴 누가 죽여 팀킬이 3위지 총 쏜 건 여러번이잖아요 뭐 뭐 뭐 흐흐흫 흐흫 거침 총 쏴 주세요? 아 나 이제 템있다 어 어 프로스트 노바야 고맙다 아 나 이제 템있어 야 장장님 그 총 쏴 주세요 지금? 응? 테스트 한번 알았어 안 쏴 지지 않아요? 응 그니까 껐다가 한번 다시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서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총 나갈 거예요 왜?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렉이에요 렉 총에 지금 파체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파체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총에 그런 것 같았어 네 지나간 님 아무도 없는데 직스님 어디 있어요? 이 옆에요 누워있어요 누구 올라오나 그거만 봐주면 돼요 야 근데 파츠가 하나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쓰지? 다시 들어가시면 다시 생길 거예요 파츠는 설마 생깁니다 야 그럼 파츠를 내가 주웠어야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렉 때문에 잠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안 보이는 거였어? 네 아니 얘는 맨날 하는 애잖아 얘도 처음엔 못했을 거라고 무일푸나 22,900 다섯번째 고맙다 네 처음엔 맨날 이게 뭐예요 이랬어요 맨날 좋아 좋아 봐봐 그러면 너도 처음엔 막 팀킬이라고 그랬지? 처음에는 그냥 뭐 좀비한테 죽었죠 계속 봐봐 난 좀비한테 안 죽잖아 팀킬은 이제 팀킬도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다잖아 얘도 전문방송인인데 먹는 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나한테만 그래요 어 뭐야 왜 안 돼 세 번째 서버로 들어오세요 잠깐만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내가 벤 당했다던데 네? 아 맥시멈 플레임 아아아아 맥시멈 지금 사람들 자르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잘렸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들어왔다 다 죽여버리겠어 나 공방장이야 이제 정지차렸어 이제 이제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완벽해 그러면 다음 점에